조금 전에 자유한국당 이야기를 여러분께 전해 드렸는데 자유한국당 소식 하나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오늘 상당히 어제 저녁부터 상당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자유한국당에 큰 집회가 하나 있었어요. 실내에서 있었던 행사인데 이 자리에 황교안 대표도 있었고 나경원 원내대표도 다 참석을 했었는데 이 자리에서 있었던 한 이벤트, 자유한국당 당원들이 보여줬던 이벤트, 세리머니 때문에 상당한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장면이었는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억짱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사장님이 좀 억짱이 무너지고 있었는데 오늘 음악 페이스터 오니까 정말 여러분들과 함께 힘이 납니다. 여러분! 나경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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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가지고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당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한 거 잊어버리지 말고 좀 더 연습을 계속해가지고 정말 멋진 자유한국당 공연당 만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네, 뭐 행사고 자유한국당 당원들만 모이는 행사이기 때문에 자유한국당이 총선 필승을 다짐하고 기원하는 그런 이벤트였던 것 같은데 엉덩이 춤이다, 그리고 바지를 이렇게 내렸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좀 상당한 논란이 뒤져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 행사가 한국당에 이제 여성 당원들이 모이는 자리였고 한 1,600명 정도가 모이는 자리였다고 그래요. 여성들의 정치 참여 독려하고 그다음에 내년 총선에서 여성들의 공천을 좀 더 많이 요구하는 그런 목소리로 나오는 그런 자리였는데 일종의 자기들끼리 축제 자리인 거죠. 그래서 14개 시도당별로 일종의 장기자랑 같은 걸 하는 순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 중에 하나인 곳인데 사실은 저게 화면으로 보기만 해도 좀 약간 민망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현장에 계신 분들은, 현장에 계셨던 분들은 유쾌하게 보고 넘어갔을 수도 있지만 그러면 요즘 같은 어떤 성인지 감수성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시대 분위기와는 좀 맞지 않고 저런 것들에 대해서도 좀 더 세심하게 신경을 써야 될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른 정당들은 일제히 자유한국당을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다른 정당들이 내놓은 입장을 볼까요? 민주당, 그 지도부의 그 당원이다. 성인지 감수성이 제로다. 바른미래당, 한국당 제발 철 좀 들어라. 민주평화당 저질 퍼포먼스 격려한 황교안 대표는 사퇴하라. 정의당, 민생 뒷짐 진 것도 모자라 여성을 희화화했다. 이렇게 비판하고 나서자 자유한국당이 또 해명을 하고 나섰습니다.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조금 전에 윤 출장이 이야기한 것처럼 해당 퍼포먼스는 사전에 예상하지 못한 돌발적인 행동이었고 다른 의도가 있었던 것은 결코 아니다. 이런 논란 때문에 행사 취지가 훼손되는 것에 대해서 유감을 나타낸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먼저 김병민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은 돌발적인 상황이었던 건 맞는 것 같고요. 따라서 이 문제 때문에 열심히 준비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이 문제에 대해서 비판받게 되는 건 좀 안타깝다라고 볼 수도 있는 측면이고요. 상황을 바로잡을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을 것 같은데 그게 가장 아쉽습니다. 문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여성 당원들의 행사였기 때문에 눈으로 좀 보기 어려울 정도의 문제가 불거졌으면 이 행사를 주최했던 곳이 당 여성위원이거든요. 그러면 남성인 당대표가 나서서 사실 이것을 뭐라고 문제를 이야기하겠습니다. 여성 위원장이 직접적으로 먼저 나서서 좋은 행사를 준비해 줬는데 혹시나 대중에게 오해가 살 수 있는 행동들에 대해서는 자제주기를 바란다고 하면서 문제를 정리하고 넘어갔으면 크게 논란이 되지는 않았을 텐데 그러한 행동 자체가 없었던 것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고요. 사실 한국당 여성 당원들 입장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로 여성의 정치 참여에 대해서 굉장히 큰 아쉬움을 갖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도 내각의 상당 부분을 여성으로 기용하고 있는 것처럼 내년 총선에 여성의 정치 참여를 활발하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데 일부 당원들의 일탈에 대한 행동으로 인해서 이 모든 것들이 퇴색되는 것들이 굉장히 안타깝고 이런 일이 재발이 되지 않기 위한 한국당이 아주 발빠르고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봅니다. 김성환 평론가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저는 두 가지 측면으로 좀 분리해서 보고 싶은데요. 저는 성인지 감수성 이런 관점으로 비판할 수도 있겠지만 지금 다수의 국민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여기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체적으로는 거부감을 좀 느낄 것 같아요. 저런 행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거는 성인지 감수성하고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한참 시대에 뒤떨어진 아주 옛날에 유행했던 모습을 보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자유한국당이 뭔가 자신들만의 도구마에 갇혀서 지금 아주 옛날 정당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곳에 어떤 일종의 거부감이나 비호감 같은 걸 느끼기 시작하고 있다. 이런 걸 자유한국당을 좀 깨달아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둘째로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만약에 거부감을 느꼈던 사람들이 불편함을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하는가 굉장히 중요한데 황교안 대표가 또 발언한 걸 보니까 조금 전에 발언한 게 보도가 들어오는데 좌파 언론이 자꾸 부정적인 것만을 부각시켜서 보도한다는 식으로 반응을 내놨어요.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왜 국민들이 좀 불편하고 거부감을 느끼는가에 대해서 좀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가 일방적으로 매도당하고 있다고 하는 자꾸 피해의식이 작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거꾸로 말하면 변화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얘기로 들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자유한국당이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를 좀 신중하게 고민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유한국당 지도부는 자유한국당의 행사였고 원래 행사의 취지가 그런 것이 아니었다. 돌발적으로 일어난 상황이었는데 이것 때문에 이 논란을 크게 부각시켜서 행사 자체의 취지를 훼손하는 데 대해서 유감을 나타낸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자유한국당의 의원은 장전 의원입니다. 장전 의원은 본인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네요. 울고 싶습니다. 저만 느끼는 허탈감일까요? 안에서는 전투를 벌이고 있는데 밖에서는 그토록 즐거운가요? 일반 국민의 정서는 아랑곳하지 않고 우리끼리 모여 낯뜨거운 춤 춘다고 여성 친화형 정당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인지 감수성 왜 이리 낯설게 들리는 걸까요? 지금 자유한국당 분위기를 보여주는 장제원 의원의 SNS 글을 마지막으로 정치 오픈호 순서는 마무리하겠습니다. 세 분 수고 많으셨습니다.